1890년경의 무디의 모습 드와이트 라이먼 무디은 미국의 침내교 평신도 설교자이다. 아더 테펜 피어선 존 와너메이커 그리고 아도니람 저드슨 고든이 모두 친구로서 미국 보금주의 운동의 선두 역할을 하였다. 1837년 메사추세츠 노스필드에서 소장농이자 석수인 에드윈 무디와 배쉬홀턴 사이에서 여섯 번째 자녀로 태어났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사고로 별세하면서 빚쟁이들이 와서 가구를 가져갈 정도로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으며 무디도 어린 나이에 농장에서 아동노동을 해야 했다. 유니테리언 교회의 도움으로 온 가족이 흩어지는 일은 없었지만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의 공부를 하지는 못했다. 17세대인 1854년 시카고에 간 무디는 외삼촌 세뮤월 홀턴의 재화점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했는데 5년 만에 7천 달러를 모았을 정도로 억척스럽게 일했다. 1855년 주일학교 교사 에드워드 킨빌의 영향으로 기독교인이 된 그는 시카고 빈민가의 어린이들에게 전도하는 어린이 사역을 하였다. 당시 그는 어린이들에게 구두팔듯이 화려한 엄견으로 전도하여 술집을 빌려 주일학교 공과 수업을 할 정도로 어린이들이 매우 많이 모였으나 정작 그리스도를 믿는 어린이들은 없었다. 비로소 무디는 자신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영업한 것이지 전도한 게 아님을 알게 된다. 1875년 시카고 빈민가의 교회를 설립했는데 구두판매원 출신 따온 쉽고 설득력 있는 무디의 설교와 감성을 자극하는 가수 아이라 생키의 성가는 많은 이들이 신앙을 갖게 했다. 영국,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에서도 전도했는데 자리가 모자를 정도로 그의 설교는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다. 남북전쟁 때는 전쟁터에서도 설교했는데 많은 군인들이 무디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다고 한다. 이러한 설교자로서의 활약상은 청년들이 해외 성교 특히 아시아와 조선 성교에 관심을 갖게 했다. 무디성 서학교와 마운트 헤르몬 학교를 설립하는 업적도 남겼다. 감정의 호소 무디는 전도집회 때마다 인간의 이성이 아닌 감정에 호소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실제로 무디의 전도집회는 대연교회들의 문제점들 중 하나인 인간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 종교 이벤트의 원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청중들은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할 수 있는가를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자기 성찰 없이 단지 분위기에 이끌린 일시적 그리스도인이 될 위험이 있었다. 20세기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슨은 성령 강림절 설교에서 전도집회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반지성주의 무디는 종교적인 열정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학문은 필요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반지성주의 기독교인이었다. 그 신뢰로 무디는 현대신학과 현대과학에 대해 믿음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으며 기독교 근본주의를 고집하였다. 이로 인해 무디의 전도집회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현실에 대해 이성적인 믿음과 풍부한 학식을 이용하여 비판하지 못하고 기독교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마디로 생각할 줄 모르는 기독교인일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도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